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6년 3월 학평 8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ABC가 실수일 때 P가 Q이기 위한 P로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R인 것을 고르라고 돼있죠. 자, P가 Q이기 위한이니까 던져주는 건 P이면 Q이다를 기준으로 잡고 풀라고 시킨 거고요. 우리한테. P로 조건이 돼야 되니까 정방향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무슨 방향? 역방향인 Q이면 P이다가 참임명제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 게 되겠죠. 그리고 충분 조건은 P이면 Q이다. 정방향이잖아. 얘는 참이 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얘는 거짓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얘네 두 개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진리기팝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Q는요. P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만 P는요. Q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몇 개? 얘네 두 개를 기준으로 잡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겠네. 둘 다 성립해야 되는 거지. 자, 기억부터 한번 가봅시다. 기억. 자, 기억을 봤더니요. P는요. 간단합니다. A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Q를 봤더니 A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와있거든요. 실수기 때문에 그냥 풀던 대로 푸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니까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바꿔주자고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A가 0보다 작고 또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2차부등식을 풀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누가 더 큽니까 지금? Q가 커요? P가 커요? Q가 더 많죠. 음수까지 포함하니까요. 따라서 이때는요. P가 Q에 포함되어 있는 꼴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얘는 안 되는 게 되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꼴이. 됐습니까? 자, ㄴ으로 한번 가봅시다. ㄴ. ㄴ을 보니까요. 이 P 부분이 진짜 중요하게 나왔어요. A씨는 B씨다라고 나와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맨날 실수하는 꼴이야. A씨는 B씨니까 아, A랑 B는 같으면 돼 하고 넘어가버린다고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발로 넘어가지 말라고요. 여기 뿐만, 얘 당연히 되죠. 얘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누가 보고 싶어야 돼? 어, C를 보고 싶어야죠. C 좀 봐. C 봐. 두 개가 어떻게 돼 있어? 똑같이 곱해져 있잖아. 그럼 여러분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누기는 함부로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나누기는 진짜 중요한 거야. 나누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0으로는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여기에서 C가 0이라고 생각을 해봐. A랑 B가 얼마든 간에 0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네 두 개는 서로 어떻게 될까요? 같아지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A는 B 당연히 되겠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붙는 거야. 또는 뭐가 붙는 거예요? C는 0이어도 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Q를 봤더니요. Q에서는요. 그냥 A는 B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얘를 안 찾았으면요. P이면 Q이다도 되고 Q이면 P이다도 되니까 P로 충분 조건이 되지만 사실상 P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고? C는 0이 들어가 있다고요. 따라서 여기에서의 포함관계는 Q가 P에 포함돼 있죠. 근데 P는요. Q에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C는 0이다가 P에 하나 더 들어가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디귿으로 한번 가봅시다. 디귿. 자, 디귿으로 가니까요. P는 대놓고 나와 있네요.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 라고 대놓고 나와 있고요. Q 부분으로 가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0보다 크다라고. 한마디로 음수는 죽었다 깨어나올 수가 없잖아. 제곱끼리 더 있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오냐고. 그럼 여기에서 하나가 불편한 건 누구예요? 제곱끼리의 합에서는 누가 나올 수 있어? 0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0이 나올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걔 부정으로 접근을 하자고. 자, 얘가 0이 되려면 A는 0 그리고 B는 0이어야 이 결과가 0이 나오는데 우린 지금 0이 나오는 거야. 0이 안 나와야 되는 거야. 0이 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뭘 찾아주면 되는 거야? 부정이 진리집합이 된다라는 거죠. 얘 부정이. 그럼 얘 부정은 뭐야? A가 0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잘 봐요. 쉼표로 연결되어 있죠. 얘는 뭡니까?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리고의 부정을 때리니까 또는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B가 0이 아니다. Q의 진리집합은 A가 0이 아니고 또는 B가 0이 아니다가 되겠네요. 그럼 얘네 두 개. P랑 Q를 비교하니까 얘네 두 개가 완전히 어때요? 완전히 똑같죠. 그 말은 P가 Q에도 들어가 있고 Q가 P에도 들어가 있네요.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니까 P로 충분 조건이 되겠죠. 그럼 디귿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디귿은 되지 않겠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뭐만 되는 거고요? 니은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의했어야 되는 건 뭡니까? 딱 이거 하나야. C는 0이 된다고. 이거 제발 나누기 함부로 하지 마요. 맨날 실수하는 거 뻔하거든요. 여러분들. 제발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뭐가 돼요? 니은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감사합니다.